계속해서 4번 미션의 싱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소리일지 궁금해요. 왜 전화가 나오지? 폴킹 폴킹. 그 저음에 그냥 걸어왔어 그건가? 그거 너무. 너무 옛날. 폴킹하기에는 너무 옛날 노래 아니니? 나온다, 나온다. 미소지기. 또 혼내가 나네. 안녕 이라는 말을 해. 짧은 시간을 뒤로 한 채로. 목소리 너무 좋은데? 여전히 아프겠지만. 야 자기가 부른 노래 아니야? 연기하는 사람인가?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맘. 어울리는데? 어울리겠다. 너무 잘 어울려.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너무 개구쟁이인데? 완벽하다. 왜 이렇게. 립싱크 1등. 수고하다. 저 분은 연기자 같아요. 잘한다. 뮤직비디오 같죠? 너무 잘하는데? 저렇게 전화기를 한두 번 부여잡아 본 분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보셨나요? 정면 얼굴을 뱉을 때는 제가 잘 감이 안 왔는데. 측면으로 립싱크 하시는 걸 보니까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력자 실력자. 중간에 음치 부분도 립싱크를 하신 건가요? 네. 실력사가 맞다면? 네. 사실이라면 저분은 정말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거기까지 가요. 사이코패스까지 가요. 이것도 처음인데요 이런 추리는. 그만큼 연기를 잘했다. 네. 네. 오. 뮤직 네트워크. 엠넷. 네.